네, 알겠습니다. 입니다. 원래는 눈이 뭐고. 어제도 그렇고, 지난 수요일 날은 진짜 많이 와라. 아, 혼났습니다. 아기 그러니까요. 저도 어제는 아예 그냥 차를 회사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라 아침에 뭐 눈치우는데 뭐 30,40분부터 걸리니까 시한번에 누워놓을때 어떤 분은 강남역에서 3시간 동안 차를 밀어 주라고 자기차는 옆에다가 놔두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사령동이 아니니까 소륜이나 이런 것들은 못가는거죠? 못가더라구요 특히 언덕 같은데는 더 못가죠 300m 앞 인덕원, 과천,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몰랐는데 디젤,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디젤들은 16번에는 언나네요? 예예 필터가 막혀가지고 하루에 뭐 몇십 대씩 사고가 나대요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멈춰버리니까 잠시 후, 오후에 전입니다 교통사건은 안전해 가세요 가게 특이한 비행자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